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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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서 낳아서도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라 키우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라 이건 다 키워졌어도 아이들 걱정이라 평생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이 일을 해야 되고 응? 대답을 해주시죠 네 얼굴 안 나오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평생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가정에 보탬이 되고 사람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일단 이 따님 때문에 엄마가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야 돼 네 답답해 그냥 야무져서 자기 일을 잘하고 믿고 갈 수 있다면 늦게라도 시집간다 그러면 엄마가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금전은 집안이 금전대로 늘어가지는 않고 좀 뭐 쓰고 이렇게 나가는 금전들이 있다고 했지만 이 딸이요 네 무능력 이런 걸 다 떠나서 좀 고리타분해요 어? 시집은 솔직히 갈 수 있을까 걱정이고 그쵸? 그리고 시집을 전에 떠나서 연애를 하면서도 뭔가 자기가 이렇게 연애를 하고 시집을 가고 뭔가 계획이 있고 이러고 사라를 가야 되는데 네 정말 이러다가 이 노처녀가 아니라 혼자 살까 그게 우리 엄마가 제일 걱정이야 지금 그치? 네 성격은 그래도 온순한 것 같은데 100% 온순하지 않아 이 딸이 네 어? 그러니까 당마 칠렐레팔렐레 이것까지는 아닌데 고집이 무척이 났어요 네 천만 안 들어 어? 그리고 엄마 말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야 네 그러니 내 말도 먹히지도 않아 뭐 말이라도 걸어보고 눈이라도 하고 싶다 그러지만 하다못해 점쟁에 있다 점을 봐가지고 나서 전달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 엄마 미쳤다 소리나 나올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이게 좀 강해 네 정말 강해 그러다 보니 속이 터져 저 성내를 모르겠어 너무 답답해 응 막말로 사귀는 남자가 있어요? 어린애 집보다 두 살은 안 많은데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귀는 남자가 있다는 것 같기도 한데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응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응 무슨 계획이 있는지 답답해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건 이 소리소리소리 안 하고 우리 따님이 시집을 갈 수 있냐 안 갈 수 있냐가 제일 걱정이야 응 그 다음에 이제 나 본인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든지 여러 가지 지방가족사 걱정인 게 우리 엄마의 문제다 응 오죽하면 내가 답답해서 이러고 와서 들어왔겠나마는 얘는 고집을 좀 꺾어야 되고요 시집은 엄청 늦게 갈 겁니다 마흔 줄력이 지나고 나서 가긴 가요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못 갈까 봐요 갔다가 와요 늦게 가면은요 늦게 가도 갔다가 와요 그래요 버럭하는 게 있어요 그럼 애기는 있겠어요 아니 애기도 낳아야 돼요 애기도 낳아야 돼요 애기도 낳을 거고 자기는 지금 자기 자리재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눈에 드는 사람이 없고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등 떠밀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요 솔직히 그리고 아직 자기가 애를 낳아서 처녀의 몸주로 살아가고 싶지 애 낳아서 애 엄마의 몸주로 살아가고 싶지가 않아 자유롭고 싶거든요 아직까지는 가정을 돌보고 누군가한테 남편한테 희생을 하고 자식을 위해서 여태까지 엄마가 참아 오셨듯이 그렇게 참아서 살고 싶은 이게 없어 엄마 보면 고생만 치질이 해서 엄마의 인생이 엄마가 돼서 행복해 보이지 못하거든요 응 그러니 따님분들은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결혼은 마흔 주력이 마흔 초반 주력이 넘어가면 그래도 자기가 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결혼 못할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는 게 뭐 이제 결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까지는 못 올려도 동거라든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남자가 읊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에 자식의 복도 이 아이 같은 경우가 포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잡아줄 수 있는 따님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나타나야 돼요 제 짝이 그래서 끌고 가고 그 고집을 누르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좀 더 강한 남자가 들어와야 돼요 존경할 수 있고 그럼 나이 많은 사람이요? 네 연어랑 결혼하면 안 돼요 돈 벌어먹고 살아야 돼서 몇 개 살려야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만나는 인연이랑 결혼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리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조금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도 결혼을 할 수 있냐고 여쭤보신다면 늦게라도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 마흔 다섯 여섯 대 결혼을 하면 애 낳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 아이한테 사주로 보면 아이는 있는데 자식은 있어요 자식 자리는 근데 너무 혼자 겉돌고 떠들고 너무 고집이 쎄 나서 조금 여자가 여자다워야 되는데 너무 국어 책이에요 생긴 놀이 그렇게 안 생겼는데 너무 국어 책이에요 와일드예요 생긴 건 그냥 그죠 야들야들 여성 녀석처럼 생겼는데 속에 무슨 남자의 애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이상한 뭐 뭐 신의 바람 조상 바람 때 얘가 시집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어? 엄마가 어디 비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직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어디서라도 관세 모살림이 됐든 간에 우리 같은 곳에 여기 자식 여기 따님 공주님을 위해서 이 자식을 위해서라도 좀 직성 바람 좀 걷어 달라고 첩불 있는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집은 갑니다 네 뭐 궁금해요 딸에 대해서 걔가 부동산 부동산 다녔다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면 제가 같이 열어서 같이 하면 싸워요 예? 싸워요 싸우고 부딪쳐요 부딪쳐요 냅두세요 자기가 막바지까지 도달해야 돼요 뭘 하다가 잘하다가도 꼬꾸라져요 뭘 하다가도 가다가도 흐리멍텅해져요 어? 근데 다시 뭔가 계기가 올라와야 돼요 이 악물고 돈을 벌든 이 악물고 연애를 하든 그런 게 없어요 그 계기가 올라와야 된다고 제가 고집만 세고 흐리멍텅한 건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야무지게 생겨나서 뭔가를 해도 하나 할 것 같았는데 절대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 우리 엄마가 너무 힘이 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놔두세요 땜질이에요 38, 39까지 놔두세요 자기가 벌어먹고 살든 모래먹고 살든 내가 잔소리한다고 내 말 들을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그냥 이 아이의 사주가 여자의 사주로 조금은 직성이 가라앉아서 좀 남들한테 수궁을 좀 하고 아니면 누군가가 끌어줄 수 있는 인연줄을 만나서 그대로 따라가서 그쪽 라인에서 그쪽 일로 풀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좀 남자한테라도 이렇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고 지금 아, 정말 답답해요 그렇다고 못났으면 못났다고 해도 버리라고 하겠지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 개념을 바뀌고 그게 기운이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 눈에 보여지는 건 누가 뭔가 만나지는 거 그걸 우리가 인덕이라고 그러고 귀인이라고 합니다 얘는 사람은 인해서 귀인이 들어와야지만 이 아이가 돈을 벌어먹도 뭐가 벽도 어떤 개념이 바뀝니다 성격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성격을 바꾸려고 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부딪치면서라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엄마? 아니 엄마랑은 부딪혀요 그냥 엄마가 여기 딸한테 나를 순종하면서 엄마가 머리를 쓰면서 참으면서 가실 것 같으면 같이 가셔도 좋은데 지금은 같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삐그덕거려요 너무 답답해져요 또 내가 그거를 저질러 놓고 나서 내가 그걸 다 책임져야 돼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래도 다른 자식들은 뭐 자리를 잡아든 뭐가 됐든 이랬는데 이 아이가 제일 걱정이지만 집안마다의 항상 우리가 성주님이 계시다고 항상 집안마다의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이 하나가 있다고 지금 이 자식이 그럽니다 그러니 이 자식은 엄마가 많이 비르시고 이 자식이 조금만 더 이 따님 공주가 그래도 여자로서 살아가고 조금 사회로서 살아가시고 싶으시다면 이 아이가 사주팔자 댐이 있어요 털어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좀 이게 뭐라고 깨끗이 걷는다는 뜻이에요 사주팔자 댐 그러니까 사주팔자 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좀 맥을 놓고 살아갈 것 같아요 엄마가 조금만 더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만 더 열심히 버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하다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신령님을 모시고 신줄은 아닌데 얘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는 이런 것과 엄마가 끌어준 게 아니라 재로운 사람을 만나서 주변이 됐던 그런 인덕이 있어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포기예요 이 아이한테 엄마도 이 아이가 떠나서 해외를 가든 어디 가든 자기 밥벌이 자기 어떤 삶을 산다고 하면 엄마는 그거 갖고 뭐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멈춰 있어요 모든 게 멈춰 있어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 저거 왜 저러지 차라리 애초부터 포기할 자손이었을 것 같으면 엄마가 포기를 했을 거라 걱정도 안 해요 그냥 그래요 이러겠지 그렇지? 그런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답답해요 너무 안타까우고 애초로우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 말을 좀 한번 들어주면 좋은데 그건 따라오지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4주에 살을 털어주셔서 이 아이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문이 열리게끔 가시는 게 엄마가 그래도 살아생전 내 자식한테 용기 운 그걸 보도다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웃어요 웃을 일이 없어 네 아시겠죠 아니 그 딸 때문에 제가 항상 마음이 자면서도 우리 엄마가 자면서도 속상해 자면서도 한숨을 져 네 답답해 이렇게 해봐요 어 뭔가 길이 문이 열어면 좋은데 이대로 가다가 10년이 더 있으면 40후반인데 정말 이대로 살아가면 얘 육지가 살아가나 싶고 뭔 죄가 있길래 얘가 이렇게 멈췄나 똑똑진 아이예요 융통성유돌이가 어쩌면 누군가가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게 남편 자리에 들어오든 남자친구 자리가 들어오든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 고집만 생각해지고 이거 머리를 못 쓰고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게 돼버릴 거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참 힘들 거야 앞으로 좋은 사람은 있긴 있겠어요? 만들어야죠 좋은 사람은 들어오게끔 길을 우리가 왜 구멍을 뚫는다고 그러지 쑤신다고 그러죠 턴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죠 힘내요